안녕하세요 빵빵니 여러분 코너!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폭염! 폭염은 며칠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더운 날에 여러분들 밖에서 너프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? 열사병 걸릴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너프건 활용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뭐 긴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렛츠 고! 아 장난지럽네 아 시원해 야! 자동이 예약실 들어! 옷김 닦아! 예 알겠어요 형 촬영해야죠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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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촬영해야 돼요 형! 네에에에에에에에! 재호야, 어린이 좀 빻아라 네 빻는 게 어딨어? 아, 어깨가 너무 아프네? 너 어깨 좀 부드러워 어깨 아파? 응 알겠어 어우 시원하다 조금만 더 세게 해봐, 조금만 세게? 어 시원아, 왜 그래? 형! 형! 아, 목마른데 형! 저 물 좀 주실래요? 물? 네 형? 아 어 어 어 어 어 예